아씨 진짜 좋다 야 디투 어 내가 어제 유튜브 보는데 사람들이 다 로제 떡볶이 얘기 밖에 안 하더라고 로제 떡볶이 너무 맛있잖아 아 그니까 그렇지 너 먹어봤어? 아니 어제도 먹었지 아 나 너한테 같이 먹자고 하려고 했는데 아 나 한번도 안 먹어봤단 말이야 그럼 뭐가 걱정이야 오늘 먹으면 되잖아 사치 어제 먹었다며? 1일 1로제 몰라?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도 먹어야지 오늘도 먹었지? 당연하지 먹어? 먹어! 로제 떡볶이 가자 아이디야 같이 먹자 가자 뭐해 뭐해 야 니네도 할래 볶게임? 야 니네도 해 니네도 해 야 근데 너네 밥은 먹고 하는 거야 지금? 그니까 전신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지 야 우리 로제 떡볶이 시켜먹자 뭐? 요즘 그게 극대인 행위해 로제 떡볶이 야 안 먹어봤어? 로제 떡볶이 먹자 아 소정이 진짜 아직도 로제 떡볶이 안 먹어봤어? 나 안 먹어봤어 야 그거 나온지 언젠데 아직도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 난 작년 말인가 1월 초인가 나오자마자 먹었지 멍치지 마 그게 요새 나온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요즘 사람들 진짜 너무 유행에 뒤쳐져 야 맨날 이렇게 부심부려 자기 먹었다고 그러면 혜리 너는 빠져 너 빼고 먹자 이제 안녕 아니 그래도 내가 먹는 방법을 알려줘 니네도 먹을 거 아니야 먹긴 먹겠다는 거지? 그럼 먹어야지 아니 근데 로제 떡볶이가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떡볶이 워낙 맛있는 음식이고 고추장 맛 고춧가루 맛 매콤한 맛이 떡볶이의 맛 아니야? 뭐하러 로제로 먹어? 뭐 이탈리아 스파게티도 아니고? 아니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매콤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굳이 왜 떡볶이를 크림을 섞어서 로제를 만들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지 이미 떡볶이 너무 맛있는데 오 썽이 You know nothing about K-Rose 그 너가 좋아하는 방금 말했던 정통 떡볶이 있지? 고추장 넣은 그 떡볶이 거기에 크림 소스를 싹 넣어가지고 그 너무 맵지도 않으면서 너무 느끼하지도 않은 그 조화롭게 하는 그 K-Rose 떡볶이이기 때문에 요즘 열풍인 거라고 그래 야 뭐 먹자 그러면은 로제는 배떡에서 시키면 되지? 배떡 시킨다? 배떡 로제 분모자 딱 해서 먹는 거 아니지 소세지랑 중국 당면 들어간 엽떡에 시켜야지 아니야 아니야 정통 떡이 위주인 신전 떡볶이 시켜야지 아니야 배떡 시킨다 그냥 배떡이다 아니야 엽떡 시켜야지 아이 됐어 됐어 싸우지마 싸우지마 그냥 셋 다 시켜 세 개 다? 셋 다 시켜 됐다 오 오 좋다 좋다 셋 다 시켜 셋 다 시켜 좋아 셋 다 시키고 내는 건 유세정 유세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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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세요 네 둘 다 relay amo away Consumer 날 이름 네네 That시만 아 와 진짜 대박 맛있어 야 소정 봐봐 세 개 다 다르잖아 그니까 완전 핑크빛이야 핑크빛 야 어쨌든 세 개 다 완전 맛있겠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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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그래도 소정이가 돈 냈는데 아 맞아 소정이가 첫 입 먹게 해주자 그래 왜 싫어? 아 먹어 먹어 소정 한 입 먹게 해주고 빨리 먹어 아 잘 먹을게 난 드디어 이걸 먹어보네 왜 그래?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야 우리도 먹자 야 먹으면 돼? 맛있다니까 잘 먹을게 당장 된거야? 옆 떡이 중국 당면이지 아 오 우와 선생님 너무 진짜 많이 먹어보셨나 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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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때 어때 우와 야 이게 생태산 씹자마자 입에 이렇게 이렇게 어 속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 어 어 어떡하네 이거 너무 맛있는데 뭘 어떻게 빨리 먹으면 되지 뭐 먹어 먹어 너네 이거 알지 아 그래 이거 엽떡을 알지 알지 엽떡을 엽떡 로제 먹을 때는 이것도 같이 먹어야 돼 엽떡을 시켰구나 잘 봐봐 이게 내가 일일일 로제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보여준다니까 야 먹을 줄 아네 야 자 간다 우와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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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먹겠지 이게 뭐 어 소수지가 그 바뀐 her 야 진짜 이거 먹으면 한동안 말을 못해 뭐 왜냐면은 가족들이 와 서 тебе 얘가 なんか 워낙 크니 어 그니까 입안에서 아주 그냥 댄스파디를 벌였어 와우 어우 야 잘 먹었네 형 입안에 맞다 좋지 나도 많이 못 사줬어 많이 못 사줬어 야 떡볶이 먹으려면 이거 있어야지 있어야지 야 우리도 먹어보자 치얼스 치얼스 야 다르긴 다르다 좀 그러니까 내 거는 진짜 떡밖에 없어 신전 어 신전 야 여기 배떡은 오우 분모자야 이 분모자가 얼마나 맛있는데 어허 workout 야 거 곱창 아냐 거 곱창같애 우와 나 진짜 분모자 당면 이거는 한 번에 최소 4개는 이렇게 이렇게 집어야되 마치 떡꼬치처럼 입안으로 꼬리! 이거 소스가 진짜 듬뿍듬뿍 들어있어가지고 완전 이 떡 사이사이에 다 묻어있어! 난 붐무자 가지고인데 붐무자 맛있겠고 이런 게 있다네 떡볶이 하나 먹고 단무지 하나 먹고 떡볶이 하나 먹고 단무지 하나 먹고 단무지 몇 개 하나 먹는 거야? 안 짜 안 짜? 잘 돼? 그래 그렇게 먹는 거야? 나도 여기다 떡볶이 하나 먹고 떡볶이 하나 먹까? 떡볶이 하나 먹까? 떡볶이 하나 먹까? 떡볶이 하나 먹까? 야 야 이거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야 자, 너 그럼 못 먹은 단무지 다 못 먹으라! 자, 단무지 4개! 음... 맛있겠다! 우와... 맛있게 다 먹었냐? 음... 못 먹자 없나? 못 먹자? 왜 이래! 야! 야, 야, 야! 손을 이리 가만히 좀 먹었어! 나 손을 먹었어! 으아아악! 아, 저 왜 이래! 눈모자, 눈모자 줘! 으응... 아, 이거 로제팩 아니야, 로제팩! 쟤 왜 철하냐? 너랑 로제 떡볶이 먹는 거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아. 응? 너랑 같이 먹었어! 로제 같이 먹자! 얼굴 씻고 와, 얼굴 씻고 와! 아, 정말 못살아! 짜! 우와! 봤어? 어! 어묵꼬치야, 이게! 어묵꼬치! 치즙을 하나 얹어가지고... 들어가! 들어가! 어이, 진짜! 야, 너 제대로 먹네! 이거는 분식집에서도 안 팔아요!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오와... 음! 나... 흠... 짜! 근데 그거 왜 안 먹어보니까? 치즙으로 안 먹어! 하하하하.. 치즙으로! 맛있는 건 맛있는 거 먹으면... 아, 그런 거야? 하하하... 아, 거의 다 먹었네! 남은 게 별로 없네... 하하하하! 야, 보태! 그만 먹어! 왜왜왜왜왜왜? 야, 남은 거예요, 고끈밥 부위보 먹어야 돼! 뭐? 볶음밥! 볶음밥을 야 K로즈인은 K불밥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 응! 알겠습니다! 볶음밥! 좋아! 볶음밥! 야 여기다 이렇게 볶은데 그냥? 비벼? 응 아 뭐야? 아 진짜 아이씨 맛있냐? 진짜 맛있어! 진짜 미워할 수가 없는 웃음이다 야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봐!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봐! 알았어 알았어! 날치알이 부드러운 소스랑 진짜 잘 어울리네 음! 맛있네! 진짜 맛있네! 아 진짜 맛있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맛있지? 소스가 아니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은? 맛있게? 응 다 섞어볼까? 로스트아! 신전! 슈아! 배 떡볶! 슈아! 슈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로제떡볶이 삼촌! 대! 통과~~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어깨! 맛있겠다 야! 상상이 안 돼! 기다려봐! 왜? 잠깐만 어때요? 어떤 맛이야?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야? 이거... 이거 이상하네 이거 뭐해? 자 보니까 별로야?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 야 그냥 기다려봐 어 야 왜 그래! 아 왜 그러는 건데? 아니 그려봐! 아 뭐야! 그려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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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열어! 문 열어! 야 이거 맛있어서 그래! 그럼 맛있어서 그래! 어? 나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이거 먹고 있는 건지? 야 같이 먹봐! 이게 웃기려면은 야! 야 문 열어! 야 문 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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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